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셀비지 자켓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이번 옷 엄청 예뻐요 예쁘죠? 이거는 다리의 귀걸이랑 제 네일도 봐요 완전 신기하죠?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이런 먹거리랑 악세랑 그냥 다 너무 예뻐요 이번 스타일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도 엄청 좋아하니까 이제 미니 앨범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마이들의 방이 너무 궁금해 알려줘 하이 제 룩을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이랑 메이크업이랑 헤어는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스타 예뻐요 닝이도 큐브 이번 착장 메이크업이랑 그런 게 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록스타룩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록스타룩 내 취향이야 우와 방금 네일 붙였거든요 네일은 당연히 자랑해야죠 여러분도 이런 네일이 있었으면 무조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일쑤 내일 자랑해주세요 닝닝도 지금 카리나는 사진 찍고 있어요 우리 지민아님 찍는 거 구경할까? 그래 이제 지민이 찍으면 저희는 단체에 들어가니까 지민 네일이 네일이 자랑해주세요 귀엽죠 이제 단체에 찍어야죠 지금 들어가요? 안녕 지금 들어갈게요 바이바이 해비지 해비지 좋은 노래예요 해비지 오늘은 타이든 오늘은 타이든 뭐랄까 누디 맥시 심플 이랄까 머리카락 처음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새로운 익스텐션 스타일이거든요 이 영상은 이 영상으로 오늘의 장소 오늘은 든 든 든 든 든 감사합니다.